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또는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이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개인 탓 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의 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딱 1년 빼고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데요.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 3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거든요. 그런데 노력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소폭으로 노인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모든 계층을 포괄해서 그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제공해 줄 수가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고 친구를 만들 수 있게끔 청년들의 어떤 주거나 교육, 의료 관련해서 본인들이 돈이 덜 나가게끔 해줘야 되고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살률 통계가 갑자기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